네, 안녕하세요. 버벅포니트 조정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VMware Workstation, 여러분들 30일 정도 체험판을 사용할 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이 VMware Tools가 기본으로 칼리눅스 설치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VMware Tools의 제일 좋은 기능인 그런 클립보드 공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게스트웨어에 쓴 게 칼리눅스에서 어떤 명령어 결과들을 윈도우즈에서 가져와서 뭔가 보고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윈도우즈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거나 아니면 윈도우즈 결과를 이제 칼리눅스에서 반영을 할 때 복사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죠. 말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저도 한번 해봤더니 최신 버전 기준으로 15버전 어느 이상부터인가 지금 이게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 눌러서 다시 설치를 하더라도 여전히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은 여기 안에서 여기 위에서 이 리스트 리인스톨 이걸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. apget install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오픈되어 있는 open vm tools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get install open vm tools 그 다음에 open vm tools 데스크탑 이라는 두 개의 도구들을 같이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요.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 이게 2019번 전 첫 번째죠. 칼리누스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.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없이 설치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면 되는 것이고요. 만약 여러분들이 vm tools 같은 경우나 아니면 workstation 사용하는데 이거를 리인스톨을 했는데도 만약 됐다 그러면 그런 문제였거든요. 그런데 제 경험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쳐다봐도 외국 쪽에서도 문제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상태에서도 복사가 안 돼요. 지금 현재 보면은 만약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. 이런 명령어들은 사실 치기 힘들잖아요. 만약 여러분들이 옳다함이 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복사를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여도 아직까지 이렇게 past가 뜨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앞에서 설치했던 open vm tools를 설치하고 난 뒤에 리부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툴즈을 설치한 다음에 다시 리부팅을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금방 제가 카피를 하려고 했던 이것과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past가 되죠. 이런 식으로 복사가 가능하고요. 여기에 있는 결과 값도 윈도우즈로 호스트 OS로 복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고요. 만약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간단한 방법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은 저도 한번 그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